의지가 또 약해졌어 아이씨 여기다가 독구름 독구름 뿌려놔 뿌려놓고 마법머쓰게 아 자꾸 빗나가냐 와아이씨 에잇 역시 안풀릴때는 막공이 최고야 태고마법 야 나 이 물량 모질라겠는데? 큰일났네 물량 모질랄것같아 와아 아 저거 의지 약해지는것때문에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이씨 휴식이 아 휴식쓰긴 너무 아깝고 물약 써야겠다 노란색약 좀 많이 사올걸 아 음 예로 야 만화물력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간당간당하다고? 200개가 넘게 있는데? 200개가 넘게 있는데? 이거 안열리네 시렛대 어어 어어 잠깐 자 저장됐어 저장됐어 어 아 아 크랙형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휴식경험치를 못받는다니까 크랙형님이 있어야 되는데 아 그럼 아 마법제거 그것도 괜찮지 일단 만화채워주고 일단 만화채워주고 가자 쟤 누구야? 이번에도 보스전 아닌가요? 느낌이 보스전인데 얘가 지금 앞에가 마커스잖아 보스인데 몸이 많이 나온다 또 도망가나? 저거? 아 걸어가는게 뭐 똥쌌니? 엉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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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가까이 오면 이 여자애를 죽이겠다 음 앤 모건이 마커스의 다른쪽 손을 붙잡고 맹렬히 물어뜯는다 마커스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치자 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무릎으로 마커스를 찍는다 얘가 어 될 여자애네 어 그가 고통으로 몸을 비비틀자 앤은 몸을 추스르고 당신의 뒤쪽으로 도망친다 구출 완료 오케이 됐어 어? 우와 여기 장난 아니다 잠깐만 어 아우 자꾸 빗나가 아이씨 야 이거 완전 내 방향에서 쌈 싸먹기 당하겠는데 재수 없으면 독구름 뭐쓰게 어? 못쓰게 제발 이것 좀 퀴치 방패라 이렇게 법사 죽여 법사 잡고 자 불기둥의 맛을 보아라 공수 죽는다 공수 죽는다 공수 죽어 두놈 잡았지 여기 줄 서 있는거 봐 와 어휴 미치겠네 줄 쓴거 봐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야 돼 가로막기 법사 가로막기 어 됐어 도대체 어디부터 잡아야 된단 말이야 아 여기서 대기마법 배웠으면 진짜 대박일텐데 대기마법에 여기 이 반경 주위 다 전기로 지져버리는 스킬이 있거든요 그거 지금 지져버리면 진짜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나올텐데 이게 뭔짓이야 진짜 진짜 이 멘붕파티네요 어우 법사 마법 못쓰게 마법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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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법사 어디갔어요 마법 못쓰게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지 아 좋지않아 상황이 좋지않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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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이씨 얘 기절도 풀어줘야 되는데 아이씨 도발이라도 해서 하나해서 데미지 좀 줄어들자 마나도 없고 이번타이밍 위험한 타이밍인데 일단 강아지 한마리 잡고 아 민나갔어 또 야가 지금 일어나야돼 빨리 이번타이밍 제일 위험한데 스크롤 아 이거 기절은 스크롤로 못 깬다니까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저희 하는거에요 자동으로 기절은 아이씨 게임도 안해본 새끼들이 말이 많아 공격 스크롤 공격 스크롤 내가 뭐가있지 공격 스크롤이 별로 없는데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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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마 쓸 수 있는건 이거 요거 요거 좋다 요거 그 다음 이건 전방이잖아 어? 야 이거 좋은데 쓰나미보다 이게 훨씬 좋아 800 와아 씨 어떻게 된거야 이거 야 이거 대면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이것 좀 많이 사놓을걸 어 야 이래서 드러프 은사제를 하는거야 이거 쓰려고 와 애들 다 녹아버리네 이 이 이 와중에 레벨업 이 와중에 레벨업하신 우리 성님 대장을 죽일 수 있을까? 여기는 타일이 아마 안맞으니까 안되고 어 깨어났다 아아 깨어났어 오케이 깨어났어 깨어났어 아 더럽게 안 죽네 오케이 잡았고 또 레벨업 아 얘는 뭘 피하기 피하기 다 찍어주고 아 야아 화염은 진짜 거장 가 화염은 거장 가야돼 거장 어 마지막 전도해서 빛을 발하는구만 아 씨 도대체 몇 명이야 아 여기 또 있어 한 20명 넘게 잡은거 같은데 또 붙었어 뭐야 많아먹어야 된다 얘 잡아주고 지가 때리고 죽었지 어 움직이지도 못해 움직이지도 애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어 어 이럴수가 이럴수가 부활 말고 치유 이거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어 보스전에 써야돼 안돼 두개밖에 없어 뭘 써줘야되지 거장 달인 이거 쓰자 오케이 하나는 써야지 음 일단 이거 써주고 와 디디 어 얘들 진짜 너무 많이 나온다 인간적으로 이것 때문에 두루마리 쓰긴 좀 그렇고 어 독구름 마나 없어 됐어 됐고 됐고 오케이 오케이 방어 깎아주고 방어 또 깎아주고 때려주고 지팡이로 한번 맞아봐라 이 자식아 지팡이로 한번 맞아봐라 이 자식아 오케이 너 혼자 남았지 방어 깎아주고 아 이거는 그냥 어택당해도 돼 하하 하하 스테이 다운 오우 다겠다 무슨 전투가 한 30명하고 싸웠더니 한 10분 걸리네 와아 많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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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투가 무슨 어 철퇴는 언제 나오는 거야 아이씨 어디 가기가 무서워 지금 아 레벨 2 있네 이게 뭐야 뭐야 어 아 나 움직이기 그냥 움직이기만 했어 어 그쵸 그냥 움직이기만 했다니까 어이없네 왜 아니 저기 앞에 그 그게 있어가지고 그 뭐죠 보물상자가 있길래 아 여기였지 저 앞에 봐봐 저 앞에 저 여기 상자 있잖아 저거 저런데 유물 들었거든 보통 여기서 한 발자국만 앞으로 가면 잠깐만 이거 써볼까 투시 근처에 놓인 덫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해제를 못하나보다 저거 못 먹는단 소린데 쓰읍 이거 엔딩까지 저기 얼마나 남았나요 한 두 시간은 해야되나 전투가 뭐 전투 하나씩 막 십몇분씩 걸려가지고 배고픈데나 아직 한참 남았다고 그러면 우리 저녁에 엔딩을 봅시다 여러분들 던전이 커다란게 두개가 남았대 네 오늘 밤을 하얗게 지새워봅시다 이따가